57억 성평격이! 소치장님 그 로또가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뭔 줄 아네? 이거 645라는 겁니다 45개 번호 중에 6개를 맞추면 거금을 준다며? 645? 이야... 이거 1등... 뭐...는다...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, 그게 내 건데 57호 로또가 부계했다 이거지? 이 종이 쪼걸의 주인이 어디 있네? 먼저 추석 놈의 힘차 어디? 어... 협상 결렬이라오 동력 동포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! 지금! 만나!